웨스턴 포핸드 그립을 잡고 타스피 포핸드를 시작하는 테린이들이 언더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아키면이 너무 덮여서 네트에 걸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웨스턴 그립이 타스피 회전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그립은 맞습니다 볼의 이 부분을 타격해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으로 핀을 만드는 유리한 그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테린이들, 초급자들이 올릴 때에 몸 앞쪽에서 컨택하기도 어렵지만 이 스윙을 앞으로 이렇게 웨스턴 그립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립이에요 스턴 그립에서는 팔을 펴서 하는 스윙보다는 팔을 이렇게 굽혀서 하는 투 벤트 암 스윙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암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순간에 팔이 굽혀지면서 팔꿈치를 중심으로 팔뚝이 이렇게 회전되고 목이 회전되면서 와이퍼 스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스윙인데 테린이들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팔을 아래로 가니까 너무 라켓 면이 다쳐서 맞기 때문에 공이 너떠에 걸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팔을 굽힌 상황에서 팔꿈치를 중심으로 팔뚝이 회전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라켓 면이 덮이지 않고 그대로 볼의 윗부분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면 돼요 패스턴 그립을 잡으면 팔을 이렇게 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너무 많이 더 펴서 이렇게 네트에 걸립니다 그래서 팔을 굽힌 상황에서 팔뚝과 손목의 회전을 하는 퍼스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잡고 그 다음에 팔툭과 손목을 회전하는 지금과 같은 연습을 약간 오픈 스탠스에서 벽이 있어서 벽을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펴는 동작은 펴서 돌아올리기에는 테리니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린다라고 로테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뚝과 손목을 로테이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스윙을 하면은 팔꿈치를 굽힌 상황에서 로테이션으로 라켓 회전을 하면은 네트에 걸리던 공이 타스핀 회전이 걸리면서 네트 높게 넘어가는 웨스턴 그립에 타스핀 포핸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